어떻게 된 거야? 봉희야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 너한테 누군가 생겼다는 걸 어쩜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나 가다가 부딪히는 첫 번째 남자랑 무조건 잔다 나랑 잘래요? 좋아요 잡시다 이거 아시죠? 아 맙소사 아 얘 꼬라지가 진짜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몽러비까지 했다며 됐어 어차피 그 로비 먹히지도 않았어 머리는 좀 감고 다녀라 한참 찾았잖아 은봉희씨 보고 싶더라 은봉희씨는 참 그.. 드러운데 이뻐 이뻐 음.. 근데 드럽고 참 예뻐 설마 진짜로 저한테 반하신 건 죄송합니다 아니겠죠? 그냥 무시해 그냥 무시해